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이제 또 점심시간이 다가왔네요. 코스피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도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요. 보면은 막 딜락딜락딜락 거립니다.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계속 그런 모습으로 아주 거칠게 지금 움직이는데 외국인들이 1,326억 매도하네요. 기관들이 960억 개인들이 180억 정도 매수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상위정비 3등전자가 좀 올라요. 300원 정도 오르고 있고 하이닉스가 한 400원 정도 빠지네요. LGN3 한 2.6% 삼바가 1% 오선드 0.3 셀트리온 0.8 KB고명 0.4 네이버가 0.89% 오릅니다. 하이닉스는 좀 빠진다고 했죠. 현대차가 0.6% 빠지고 기아가 0.6% 빠집니다. 어제는 좀 많이 오르더니 오늘은 뭔가 좀 쉬어가는 듯한 모습과 뭔가 처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686.77인데 0.4% 정도 빠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48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에 대해 110억 개인들이 479억 정도 현재 매수하고 있죠. 알테오젠이 5.8% 빠지네요. 에코프로비엄 0.2 HLB 8.19 리가캠 바이오가 3.89 엔캠이 2.4 3천당 제약이 0.8% 빠집니다. 에코프로가 1.1% 휴젤이 0.5 클래시스 4.4 레인보우가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오르는 종목들은 잘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종목들도 꽤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좀 처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팔면 어쩔 수 없어요.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떨어지기가 더 쉽다는 거니까 그런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뉴스 소식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쩔막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롯데가 또 아주 특이하네요. 롯데 뜬금없이 위기설에 홍역을 치렀어요. 위기에서 찌라시가 돌았다. 뭐 그런 건데 도대체 어떤 놈들이 찌라시를 돌리는지 상당히 웃깁니다. 롯데그룹의 상장 계열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그런 풍문이 담긴 이 찌라시 이 찌라시 여파로 동반 급락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에 보니까 롯데의 주요 상장 계열사들 주가는 전날 약세에서 일제히 벗어났네요. 롯데 지지도 한 0.73% 오르고 롯데키미카 1.5%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롯데 쇼핑도 광복합에서 움직이고 있다. 앞서 지난 주에 말부터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롯데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가 촉발하고 있다는 찌라시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됐답니다. 해당 글은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됐고 금융당국에 이에 대해서는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데 특히 차익금 규모가 약 30조 원에 달해서 그룹 전체가 위험하다.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는데 근데 솔직히 롯데라는 기업이 큰데 쉽게 망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부동산만 해도 엄청난데 하지만 이는 과장이고 확대된 악의적인 글에 가깝다는 것이 산업계와 금융권의 평가입니다. 실제 증권과에서는 롯데 유동성 위기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보고서가 여러 개 있고요. 롯데 쇼핑만 보더라도 어제 롯데온에 대한 내용은 사실 자체가 틀렸다. 그러니까 찌라시 내용이라겠죠. 이 롯데요니, 롯데요니 어렵다고 해도 롯데백화점, 롯데마트가 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고 있고 출제나 자금대여 등 내에서 의사결정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 하나증권에서 그렇고 KB 증권에서는 유동성 위기는 아닐 것이다 제목의 보고서에서 작년과 올해 투자의 그 피크다. 투자의 피크 그리고 계열서를 제외한 롯데케미컬 자체의 펀더멘탈을 고려하면 캐시플로우는 우려보다 양호하다. 이어서 올해 롯데케미컬의 추정 부채 비율은 78.6%로 높지 않고 현금 흐름 측면에서 유동성 위기적지관 시기상조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롯데케미컬의 전날 주가 움직임은 노지성 과매도로 판단된다. 그리고 다만 석유화학과 불황장기화 조진과 재무상을 고려할 때 롯데케미컬도 리스크 관리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을 합니다. 메리츠에서는 롯데그룹은 유동성 위기설과 관련해서 전날 사실 무근이다. 공시하고 루머 생성 유포제에 대한 특정 및 적용할 수 있는 혐의 등의 법적 정치에 검토하였다.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롯데가 솔직히 경영을 똑바로 못한 거예요. 제대로 못했습니다. 잘하고 돈 잘 벌고 매출 좋고 이익 좋아 봐. 이런 뭐 찌라시 돌겠어? 찌라시. 찌라시 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의 오너들은 잘해야 돼. 경영을 잘해가지고 기업을 살려야지. 말 그대로 실적도 개판이고 주가도 개판이면 별, 악의적인 그런 별의별 찌라시들이 다 돕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롯데. 좀 잘해가지고 지주들, 저 지주들이 아니라 주주들을 좀 괴롭게 좀 안 만들어 주겠습니다. 주주들 좀 웃어보자. 주가 좀 올라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 현재 삼성자와 자사주 매입 훈풍 하루 만에 끝나나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떤 그동안 급등을 했어요. 이틀 정도. 오늘은 뭔가 승부르기에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자체는 긍정적인데 경쟁력 회복이 시갑한 만큼 효과는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평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의 목표 주가도 내려잡으면서 시간을 두고 시켜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포축권의 여러분들 아시피 다 알죠. 좀 약간 오르는 거. 전날에 그 삼성전자보다도 삼성생명화재 이런 애들이 더 올랐어요. 오히려. 아주 골때리입니다. 삼성전자가 올라왔는데 오히려 엉뚜한 놈들이 더 오르고 있더라. 일제는 결국은 저는 그래요. 실적이 중요해요. 실적. 실적. 메모리 이쪽이 개선이 좀 돼가지고 실적이 잘 나와야 한다. 그리고 빨리 HBM을 잘 만들어야 한다. 엔비디아 빨리 승인받고 납품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소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도 시원하게 매수를 안 한 것 같아요. 좀 잘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아직까지도 지금 이 승인 소식이 안 떨어지니 미치고 환장할 로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메모리에서 좋은 호재가 빵빵빵 터져줘야지 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오르긴 올라요. 300원 오르고 있습니다. 5만 7천원. 어제처럼 이렇게 막 초급도는 안 나올 것 같네요. 그래도 외인들은 들어오네요. 193만 주. 현재 기관하고 개미들 겁나게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개미도 모르니까. 그리고 우선주도 4만 8천 9백원. 그러니까 4만 9천 돌파하던데. 그리고 외인들이 한 15만 주 정도 들어온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 외인들이 매수세가 좀 지속되어야 하고 좀 많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3분정자 좀 또 비리비리 하다가 또 폭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투자하시는 분들 늘 보수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큰돈 번다는 생각 뭐 나쁘다기보다는 그 조급한 조급한 마음을 갖고 하시면 안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방을 노리는 그런 생각들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 주식 투자 같은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